잘 쉬셨죠?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특별법은 3번 수업 전체 들으셨죠? 내용을 문제 풀어보고 자, 저번주에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점유권인가요? 옆으로 가네. 난 옆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바뀌었네 그 사이에 또 점유권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부분인데 점유권은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보통 배정이 돼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점유권이고 그다음에 좀 약간 힘들어하는 게 소유권 부분이에요 소유권은 작년에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림관계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하고 그다음에 공유관계인데 공유가 합의하고 섞여서 문제가 나와서 그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소유권은 거의 대분들이 세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문제 자체가 점유권은 하나, 두 개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원래 배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이거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자고요. 가끔 문제풀이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실력이 아직 덜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론을 먼저 많이 더 강화를 하세요. 이론을 너무 강화하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론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이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점유권인데. 너무 높다 이게 근데. 아 진짜. 내 키에 반절밖에 안 와가지고. 이게 좀 그렇네. 누구 키에 맞춰놓은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점유를 보자고요. 1번에 보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문상으로는 사실상 지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지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가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념적 지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에다 두고 온 물건은 관념적 지배이겠죠. 근데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책이나 노트, 필기 도구는 현실적 점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물리적 점유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물리적 점유가 하나 있고요. 이게 물리적 점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념적 지배, 이게 집에다 두고 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건 반드시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두고 온 거, 주차장에다 두고 온 자동차 같은 거 있죠.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을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 부지, 이 부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지를 누가 점유하는 걸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소송이 제기돼서.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실제 이 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을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건물 부지는 이 임차인이 점유한 걸로 봐야 되겠냐. 건물주,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걸로 봐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소송에서는 누구로 갖다 놓은 거야.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한 걸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던 거고 이 병이라는 임차인은 뭘 빌려 쓰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지 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다 보면 예를 들면 건물 임차인 같은 거, 건물 점유자,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토지를 점유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판례가 상당히 의외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고요. 간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 수업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알긴 알아요. 들으면 아는데 잊어먹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기억력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쯤이면 수업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조금 이상하죠. 대부분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억이 오래 못 간다는 게 단점인 거지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임차인 이렇게 부르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임 대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 집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직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은 을을 통해서 점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점유자고요. 이 사람도 점유자예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나중에 이 집에 물청해서 불법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불법으로.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물청을.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물청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문제를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참 희한해요. 그걸 왜 틀리는지. 이게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인데 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는지. 그런 부분은 약간 단어가 있거든요. 힌트가.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민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어에서 유출을 해서 답을 찾아버리세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질감이 없으니까 단어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간접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거든요. 연결해 주는 고리가. 그 연결고리가 뭐냐 이거죠. 이 연결고리가 뭘까요?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고 한다고. 이걸 점유를 연결하는 점유 매개체, 매개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 매개관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데 이걸 하나 더 해볼까요? 임차인이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전차인이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이 직접 점유자였던 임차인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얘도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 점유자 1, 간접 점유자 2, 얘는 직접 점유자죠. 그럼 현장에 갔더니 간접 점유자는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OX? O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을 보면. 이해를 못하지 않아요. 지속력이 없어서 그러지. 많이 잊어먹는 거지. 다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돼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 적법일 때만 직접 간접이 나온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건. 점유 매개관계가 꼭 유효하고 적법해야만 이게 직접 간접 점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정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간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점유 매개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점유 매개관계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유효냐 무효냐. 이게 유효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예요? 무효일 수도 있다. 이건 불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억해 줄 게 뭐냐면 중첩이라는 거. 중첩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는 지나가면서 살짝 좀 보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점유 보조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조자. 보조자 하고 나오죠. 보조자는 지시를 받는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서 아, 이게 지시구나. 지시. 지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점유 보조자. 사장님, 점원, 집주인, 가정부. 여기 자녀라고 되어 있죠? 시부모도 점유 보조자고 직원도 그럽니다. 다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세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 이 자녀는 자기의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칼질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장난감으로 칼을 사줬다고 하자고요. 부모가.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애가 놉니다. 자기가 자기 거죠? 자기가. 자기가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자녀는 점유자이면서 점유 보조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만 점유자가 되고 점유 보조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 같은 경우는 점유자이면서 자기 장난감, 점유자이면서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첨을 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점유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점유권이 없구나. 그러면 물청이 없구나. 이렇게 항상 연결을 하셔야 돼요. 같이 따로 놀지 말고. 그런데 뭐는 있다는 거예요? 자력구조는 있죠. 몸으로 때우는 것은요. 밑에 지문 읽어볼까요?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자전거 빌려 타는 임차인 한강에서.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빌려준 간접점유자, 임대는 내 자전거 훔쳐가네 하고 구경만 해요. 쫓아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하면 누구도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방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지시 동그라미죠. 지시. 점유보조자입니다. 지시가 나오면 무조건 점유보조자. 그럼 사실상 지배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없고요. 타인, 즉 타인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집주인 사장님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사장님이 뭐가 돼요? 점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입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여기 아까 임차인이라고 할까요? 임차인,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임차인, 이렇게. 그럼 건물 임차인은 실제 뭐예요? 토지를 점유한 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 부지를 점유한 자로 볼 수는 없어요. 누구로 봐야 되는가? 이건요. 오케이. 건물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밑에. 옆으로 가니까 잘 안 보이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아니,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나는 우리는 항상 위로 쓰거든요. 이성훈 선생님 세법은 옆으로 쓰는 거고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가는 거 보다. 눈이 따라가거든요. 같이. 자, 간접 점유자 보이는가요? 그럼 간접 점유자는 아까 점유 매개관계 보이시죠? 임대차 계약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계약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연결고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중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임차인 그다음에 전차인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봐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구별하거든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어볼까요?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하는 거죠? 이건 X가 되죠. 자주 타주로 구별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소유 의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뭐가 돼요? 자주 점유. 다만 그건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점유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꼭 소유권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하거든요. 그럼 뭘로 추정을 해요? 일단 자주로 추정을 하다가 소송이 제기돼서 당신 자주 점유 아니야 라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람은 타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소 제기할 때부터예요? 판결 확정시부터예요? 눈뜬 봉사되지 마세요. 여기에 판결 확정시라고 써놨는데 이걸 또 계속 소 제기라고 읽고 있네요. 아, 나 참말로. 이게 뭐라고? 자, 타, 개, 판. 애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애와봐야.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이게. 자주와 타주가 전환되는 건 소 제기시예요? 판결 확정시예요? 판결 확정시에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소 제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 소를 제기해 보려는가. 알겠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소 제기 이렇게 나오면 X 알겠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자, 소 제기 그럼 X 알겠죠?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다행히 여기다 뭐라고 써서 여기 T를 썼지 여기다가. 만약에 진짜 C를 썼으면 C. 큰일 날뻔했네. 자, 그럼 자주점에 해당되는 사람 있죠? 여기에 보면. 보여요? 자주점에 해당되는 사람 있고 타주점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 개 구별해놔야 돼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오다 가다가 한 번씩 읽어주시라고. 알겠죠? 욕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가슴 앞에 하지 말고. 자, 얼마나 본다고 2년이 돼서 지금 보고 있지만 내년에 보면. 합격에서 나가면 볼 것 같아요. 안 보지. 끊어진 2년이지. 오랜만에 잘 참고 있다가 웃고 나가자고. 잘 헤어져야지. 그렇죠? 이게. 자, 그러다가 오락가락 길거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채. 내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안 한다고. 내가 피해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자주점유는 소유의사가 있는 거죠. 타주는 소유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소유권이 있는 점유, 소유권이 없는 점유. 그럼 돼, 안 돼. 단순한 지문이지만 그게 바뀌거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숙될 만큼 성숙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섞이는지, 틀리는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해요. 그럼 자주로 추정해요? 타주로 추정해요? 자주로. 이것도 잘 나오죠, 지문이. 이거 빨간색 하나 해볼까요? 빨간색이 안 바뀌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요? 자주요. 볼 거 없어요. 알겠죠? 국가. 자주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어 있다가 문제 풀 때 국가 지자체가 개인 땅이라는 걸 알면서 도로로 사용해버리거든. 불법 점유하면서. 이건 타주예요. 개인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부 보인가요, 일부? 이것도 잘 나와요. 토지, 인접 토지 일부 그럼 뭘로 가요?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럼 뭘로 가고. 타주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 보이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폐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주야, 타주예요. 그래도 자주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기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면. 시옷에 진정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폐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뭘로 가? 타주로 가는 거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뭘로 가? 자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타주. 그래서 나중에 이 니을하고 이 시옷하고 두 개는 나중에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긴 합니다. 이 지문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매매가 무효인지를 모르고 이건 뭐 장애인 자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타인 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자가 있거든요. 타인 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자는 뭘로 가라? 자주. 자주. 자주로 가는 거고요. 혹시 여기다가 여유가 좀 있으면 밑에 이거 시옷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연필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비교가 좀 좋아요. 타인 물건임을 알면 그럼 자주가 되는데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그러면 타주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그다음에 이건 시득시험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나오고 특히 하나 더 기억을 할 건 무단점위를 좀 조심하세요. 이 무단점유는 나중에 치득시효에서 소유의사로 20년간 그러거든요. 그럼 치득시효는 자주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단점유는 타주란 말이에요. 그럼 무단점유자는 치득시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점을 물어봐요. 그 점을. 그래서 나중에 치득시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무단점유. 그러면 이건 타주가 되기 때문에 치득시효가 안 됩니다. 매도인 점유는 뭘로 가요? 매도인 점유는 타주.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초과.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면적이 상당히 초과 됐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상당히 초과. 그럼 뭘로 가라? 타주. 일부 그러면 자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공유자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 공유자.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모두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자주.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 자기 지분은 자주. 타인 지분은 타주. 두 개 구별하면 되고. 수탁자는 뭘로 가야 돼요? 수탁자는요. 타주가 되고요. 경매가 되면 종전 소유자 보인가요? 종전. 종전 소유자는 경매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타주.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주. 매수자와 같은 거니까.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갖는 거잖아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남의 토지에 있다는 걸 알면서 분묘를 갖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유자 1인 아까 나왔던 거죠. 타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타를 구별하는 건 가볍게 좀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타주였던 사람이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임차인이라고 쓰세요. 임차인.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소유자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인이 그 집을 사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타주에서 자주로 바뀔 때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그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그걸 매수해버린 거예요. 임차인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임차인 그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임차인 그 집을 경락받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로 소유권을, 점유를 개시한다면 이거 바뀔 수가 있죠. 타주가 자주로. 또 하나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이거입니다.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그런데 실제 판례는 1번 판례는 있어요. 그런데 2번 판례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직은요. 그러면 새로운 권원이 있거나 또는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면 타주점유가 뭘로 바뀔 수 있다? 자주로 바뀔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정리하면 되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임차인이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매매. 그럼 자주 타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1번 정리해 보자. 이게 지금 자타를 구별하는 내용 등의 지문들인데 이 OX 문제를 꼼꼼히 좀 보세요. 알겠죠? 간혹 가다가 오타가 생기긴 하지만 나도 주의를 기우려고 하지만 사람이이다 보니까 오타가 나와요. 씹지 말고요. 알겠죠? 이게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아까 우리 자타, 개판 했던 거 기억나요? 개가 뭐야? 개개. 객관적. 일반인 시각에서 구별을 하는 것이지 그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 주관적으로 구별하진 않습니다. 선의와 악의는 주관적 구별이죠. 내심의 의사로. 그런데 자타는 뭘로 그래요? 내심의 의사요. 내심.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한다. 그럼 안 된다고. 뭘로 바꿔야 돼? 여기다가 객관적, 객관적 의사. 즉 일반인의 시각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심의 의사 주관적으로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할 때 선악은 뭘로 구별하는 거야? 주관적이니까 주관적으로 구별하지만 이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점유 매개관계 보이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임차인 점유는 자중가요? 타중가요? 임차인 점유는. 타주란 말을 그냥 나오거든요. 이게 한 두 바퀴 돌아가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자중가요? 타중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 점유 매개관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점유자. 임대차 계약의 직접 점유자. 임차인. 그럼 임차인 점유는 뭐가 되는 거야? 타중인데. 임차인 점유, 그럼 타중. 쉽게 나오는데 여기처럼 점유 매개관계에 직접 점유자. 여기 지금 임차인이거든요. 그럼 타주란 말이에요.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장을 기억하는데 여기다가 임차인을 말하는구나. 그럼 이 지문을 눈여겨보면 나중에 이 지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착으로 인접지 1부라는 키워드 보인가요? 1부? 그럼 1부가 나오면 바로 봐야 되죠? 밑에. 뭘로 가야 돼요? 자주 점유 1부. 상당히 초과 그럼 뭘로 가야 되고? 타주 점유예요.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요.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피상속인이 부모님, 부모님, 피상속인, 아버님, 어머님. 피상속인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는 거야. 상속이 됐다는 건. 그런데 피상속인 점유가 뭐였어요? 타주였네. 그러면 아버님이 임차인이었구나. 임차로 살고 계셨구나. 그런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 상속인이. 그럼 그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은 임차권을 받아요? 소유권을 받아요? 임차권을. 그러면 당연히 선이이더라도. 선악 순간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속인의 점유는 뭘로 가는 거야? 그냥. 타주로 가야죠. 뭘 상속받았으니까? 임차권을 상속받았으니까 타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상속은 타주와 자주를 바뀌는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쓰시고 갔던, 아버지가 사용하는 점유권이 타주였던 거고 그걸 그대로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상속인이. 그럼 상속인은 그냥 타주가 되는 거지. 자주가 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써놓으면 되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 5번을 연결해 놓으면 좋아요. 5번을. 이렇게. 5번에 뭐라고 했냐면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한 자가, 상속받은 자죠? 상속자. 상속자가 뭘 한 거죠,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새로운 권원이라는 거 보인가요? 아, 그러면 임차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집을 사버렸구나, 매매. 매매, 샀구나. 그럼 매매를 해서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거예요. 새로운 점유를 개시했다면 얘는 자주 점유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하고 5번을 뭉꽈서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5번이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든요. 샀는 실제는 4번이 더 잘 나옵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번도 간혹 눈에 띄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문을 눈여겨보시라고. 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를 한다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 나올 건데요. 그림을 잠깐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건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예를 들면 임차인이든 뭐든 됩시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갖다 놓은 거야. 자기 앞으로. 그리고 이걸 팔아먹은 거야.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집이 좀 등기가 위조하기 어려우면 그냥 얘가 자전거를 빌려 타는 자전거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그럼 이 임차인 자준가요? 타준가요? 타주죠. 그렇죠. 임차인이니까. 남의 자전거 빌려 타는 거니까. 한강에서. 그런데 얘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시방법.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선의로서 이걸 뭐예요? 매수를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얘는 자주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소유의사로 매수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볼까요? 여기까지.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차준가요? 타준가요? 얘는 타주 점유고. 얘는 매수자니까. 자주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매수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얘는 자주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전 점유를 아울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타주가 될 거야. 하자도 승계가 되는 거니까. 이 되나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여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 누구냐면 매수인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매수자. 그럼 매수자는 뭐야?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구나 하고 내가 샀단 말이야. 소유의사를 가지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주 점유. 그렇죠? 그럼 자기만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점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얘는 뭘로 추정을 받아요? 자주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 맨락이라고 이게. 그래서 반복을 해서 읽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죠. 자전거 해가지고 여기 임차인. 자전거 임차인이구나. 그런데 이놈이 애한테 매매를 했구나. 매매를. 그럼 매매하면 이 매수자는 뭐가 돼? 자주 점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잊어먹지 않거든. 이 지문들이. 나중에 해석할 때도 이렇게. 제가 쓰는 공고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민법이 용어가 변화가 물상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법 기본 원리만 알면 참 쉽겠더라. 인생은 기본 원리만 알면 다 쉬워요. 인생은. 기본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어려운 거지. 똑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민법이 쉽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와서 민법을 헤엄쳐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법은 4년간 배웁니다. 법대에서. 그런데 경제학과 가도 경제학은 1학기밖에 안 배워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민법은 4년간 배워도 어렵다고. 겉에서 보면 쉽게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와서 보면 참 어렵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 점유자의 승계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몰라요. 승계인이. 그럼 승계인을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매수자를 넣어버리세요. 그냥. 아.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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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경우에도 전압전자.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위라면 현 점유자의 점유는 뭘로 간다? 타주점위를 추정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 지문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점위를 주장하면 자주점위로 추정한다. 그래야 되죠. 여기가. 여기 위에 거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6번, 7번 묶어놓으면 같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번하고 9번을 묶으면 되는데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점유자가 스스로 야, 난 자주점이야. 이건 매매를 통해서 내가 산 거야. 하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자가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어요. 이 주장을 하였으나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간다는 거야? 그냥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자주점유 추정이 된다고 해야 돼요. 깨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점유자가 뭐였어? 패소가 된 거야, 점유자가.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타주라는 걸 입증해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때는 이렇게 구별하면 돼. 진정한 소유자 그럼 뭘로 가라? 타주점유 이렇게 가면 되고요. 점유자 그럼 뭘로 가라는 거야? 이건 패소가 돼도 자주점유 추정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 점유자, 자주. 소유자, 타주. 이렇게 가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8월 달이라 100일도 안 남았고 원소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공식을 기억하고 가는 것도 문제를 풀어내는 기법이니까. 소유의사가 뭐예요? 자주점유죠. 점유를 개시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자기 점유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취득시효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점유권은 현범위가 아니었었어요. 6회까지인가 안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취득시효땜에 들어온 거야. 이 점유권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의 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런데 을이 이 집을 매입할 때 이게 지금 누구 거예요? 갑 건데 갑의 땅이 내 담벼락 안쪽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담벼락이에요. 그럼 을은 내 담벼락 안쪽에 갑의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예요? 20년간이죠? 소유의사 쭉 해서 시효를 완성해서 등기를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취득시효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 토지가 내 거라고 철저하게 믿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의심을 품을까요? 의심을 품어요. 왜 그럴까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당신 땅에 갑의 타지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갑도 내 땅에 당신 담벼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알까 모를까 의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유, 평온, 선의, 무과실 항상 어디가 기준이야. 점유를 개시할 때 기준이지 그 이후에 그 사실이 좀 알려졌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20년 동안 착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20년 동안 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주점위라는 것은 언제만 점유를 개시할 때만 갖추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내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서 내가 땅을 사면 칭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칭량을 해보면 옆집 땅이 내 땅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등기 한 다음에 칭량해? 등기 안 하고 칭량을 해. 등기 한 다음에 칭량을 해야 돼. 나중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등기가 된 다음에 칭량을 했더니 옆집 땅이 10평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19년 363일밖에 안 됐지 나는 하루밖에 안 됐지만 앞사람 거 점유기간을 플러스해서 20년 되어지는 거죠? 점유승계. 그럼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칭량한 다음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야. 그게 칭량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안 해. 왜 안 할까? 내 땅도 옆집에 들어가 있거든. 쌤쌤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라. 이해는 됐죠? 개시할 때 언제가 자주점유라는 거 있죠? 자주점유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개시 시점만 이걸 갖추면 돼요. 점유개시 시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중간에 알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선악주소 보인가요? 선이, 그다음에 아기는 뭐예요? 주관적 소재기. 이게 중요해요. 소재기에 뭘로 바뀐다? 소재기시에 뭘로 바뀌어요? 아기로. 그럼 물어볼까?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럼 뭘로 추정을 해요? 자주로 추정을 하다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야 되죠? 언제 바뀌어요? 뭔 지금도 소재기예요.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시고 다시 선인지 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로 추정을 해요? 선의로. 그런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이제 아기가 될 거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럼 이 아기는 언제 바뀌는 거야? 소재기시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주 타주는 판결 확정시 선악은 소재기시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그 두 개 앞뒤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게 문제냐면 선의와 아기는 둘 다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있다고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나 자전가한테 필요해요. 그랬단 말이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자전가가 놓여있더라고. 그런데 이 을의 마음이 중요해. 내심적 의사. 아버지가 중고를 하나 사갖고 왔는갑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훔쳐온 물건인 걸 알아? 몰라? 모르고 타는 거야.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타는 거야. 본권이 뭐야? 정당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타는 거지. 이걸 선의 점유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이슬을 맞고 가져왔구나. 이걸 안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아, 훔쳐왔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본권이 없으면 알고 타는 거야.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악의 매수자가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얘는 선이고 얘는 악이잖아요. 둘 다 본권이 있어? 없어? 본권이 없는데 정당하지 않는데 그 정당하지 아니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문제라고. 이해 돼요? 영화관에 갔는데 옆에 뭡니까? 그냥 앉아서 옆에 손이 있길래 만지락, 만지락 했어요. 나는 그 와이프 건 줄 알았어요, 손이. 그런데 옆집 아가씨더라고. 옆 좌석에. 선의요, 악의요?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 모르고 점유한 거 아니야. 제 말 이해 돼요? 그런데 알고 점유했어? 그럼 뭐가 돼요? 악의 점유자. 둘 다 본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원래는. 그런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점이라고. 그럼 뭘로 구별해요? 주관자. 그럼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추정한다? 일단은 선의로 추정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뭐요? 진짜 소유자가, 아니 진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거란 말이야. 점유자한테. 그럼 얘가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지? 본권이 없으면 알 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알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과실 수치권 때문에. 그게 소, 제기부터 악의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써놓으면 좋지. 악이니까 뭐라고 그래? 여기다가.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수치권이 없고. 이건 과실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구나. 언제부터? 언제 소, 제기시부터는 과실을 반환해 줘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점유자 회복자와 연결되는 거라고 이렇게. 밑에 1번. 선악, 불문. 모르겠다. 불문, 불문. 뭘로 추정한다? 선의로. 1번. 선의 점유자에서 선의 점유자가 봐요. 또 나와. 본권에 관한 소송을 패소했어. 그럼 이제 선의가 아니야. 패소 당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지. 그럼 악의로 바뀌어야 되죠? 언제 바뀌어야 돼? 판결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언제? 소, 제기, 시에 바뀐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모르면 써놔요. 모르면. 어느 글자가 바뀌는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눈으로 보면 기억 오래 못해요. 밑에 진정한 소유자가 보여요? 느낌이 쎄하다.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자주점유가 추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런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타주로 바뀌겠죠? 언제 바뀌어요? 판결확정시죠? 어디예요? 판결확정시가. 여기 소, 제기, 시에.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뭘로 바꿔놔야 돼? 판결확정시에 타주로 전환된다. 이 두 지문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 두 개 지문이. 점유권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지문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 이것만 봐보세요. 다섯 번 보고 첨장에 가세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건 체크해도 되는 거 아시죠? 평온 공연 선이 계속은 추정되죠? 그런데 무과신은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과신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이 점유자가. 여기.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무과신은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애완화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 여기. 권리 적법 추정 보인가요? 난 이게 진짜 어려웠던 거거든요. 이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한강에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럼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잖아. 핸들을. 이게 점유거든. 그럼 그런데 걔는 도둑놈이야. 그런데 우리가 도둑놈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돈 주고 샀는갑다.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는갑다라고 추정해 주는 것을 점유 추정력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볼펜 있죠? 이 중에 분명히 도둑놈이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 몰라. 볼펜 훔쳐 갖고 왔잖아. 딸내미 거. 내 것인 줄 알고 훔쳐 갖고 왔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고. 그게 선의점유자. 그렇죠? 이해 돼요? 그런데 볼펜을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이 자체만 가지고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다고 추정을 주는 게 뭐라고요? 점유 추정력.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점유 추정력의 다른 말이 뭘까? 다른 말이. 점유 추정력의 다른 말이 뭘까? 맞아요.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첨장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권리의 적법을 추정해 줄 수 있다. OX. X. 왜? 이 권리 적법 추정력은 동산만 나와.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나온다고.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 점유 추정력을 줘서는 안 돼. 이해 돼요? 그런데 첨장에 가면 적법이라는 개념이 그냥 적법인 줄 알아. 위법이 아니라. 알아들어요? 그럼 부동산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지 않았을까? 그럼 부동산도 적법 추정되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이 적법 추정은 점유 추정력이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법한 권론에 의해서 취득했는가 없다고 추정력을 주는 걸 말한다고. 혐장에 가면 뭐라고 나온다는 거야?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나오지. 앞에다가 점유 추정력? 이런 단어를 안 준다고. 멘트를. 그럼 여러분들은 적법 권리 추정력이 아, 점유 추정력이구나. 점유 추정력이구나. 점유 추정력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점유 추정. 추자가 빠졌네. 아, 추정력. 알겠죠? 뭔만 된다? 부동산 돼야 안 돼? 자, 5번. 전후 양 시점에, 이거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포인트.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5월 1일 날 산타표를 갑이 몰고 다녔는데 추석 날, 10월 달에 보니까 을이 산타표를 몰고 다니더라. 그럼 전후 양 시의 점유자가 다르죠? 그런데 뭐야? 갑이 을에게 그 자동차를 증여했다, 매매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앞에 사람이 점유를 물려받아서 승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쇼에 가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20년은 점유 승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앞 사람 거 점유를 내가 물려받아서 계속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후 양 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계속 추정이 되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점유 승계가 입증이 돼야 되긴 하죠. 입증이 돼야 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 한번 봐보면 소유의사 동그라미요. 선이 동그라미, 평온, 공연.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과실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정이 된다는 거. 이게 197조인데 이게 참 잘 나와요. 조문상으로 197조인데 상당히 유명한 조문입니다. 원래 안 써도 돼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자주 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혼자 보게 되면 헷갈린다.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놓친 거지.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나 자주 점유요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문장 형태로 보면. 그다음에 점유물에 행사되는 권리는 여기 봐봐요. 점유추정력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뭐는 돼 있어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신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밑에 4번을 봐보세요.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 권리적법 추정이 보인다. 적법이 보이거든요. 그럼 끝터리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얘는 뭔만 주장돼요? 뭔만. 동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같이 묶어고요. 그다음에 같은 문제들하고 밑에 5번만 좀 체크해 주실래요? 페이트가 2개가 들어갔는데 전후 양, 5번입니다. 밑에 바로. 전후 양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가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다른 경우이더라도 끝터리.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르더라도 계속된 걸로 추정이 되어야 되는데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X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뭔 말인지. 거기 계속 추정되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이 6번은 고민을 내가 좀 했어요.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간혹 가다가 이걸 내거나 이것도 내요, 지문을. 잠깐 봐볼게요. 두 개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하고 15분 더 해야 되거든요. 조금 참으세요. 알겠죠?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내가 쉬려고 하니까 그래야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편하거든요. 이거 안 해놓고 문제를 바로 풀면 문제 못 풀어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론을 먼저 해놓고 하니까 확실히 문제풀이 할 때에 흡수가 빨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 예를 들면 아기자라고 합시다. 아기. 아기인데 얘가 10년간 점유하다가 이렇게 팔았어요. 매매로. 매매로 팔았습니다. 을에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로 점유해서 10년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내 거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매수자는요. 매수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매수자는요. 이걸 특정 승계라고 해요. 특정 승계인. 누구요? 을. 특정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 10년을. 알겠죠? 그 다음 전 점유를 아울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럼 이건 뭐가 승계가 되죠? 하자도 승계가 돼요. 하자도. 그럼 얘는 아기 20년이 되는 거예요. 선의 10년이 아니고. 여기는 선의 10년이죠. 자기만의 점유. 여기는 뭐예요? 아기 20년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되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점유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을에게. 그런데 여기가 아기였다고 합시다. 이게 10년이었고. 이건 아들이죠. 그런데 얘가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럼 상속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사람은요. 이건 포괄승계인이라 그래요. 그럼 포괄승계인은 얘는 선이었다 하더라도 얘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점유를 같이 아울로 주장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에요. 점유를 새로 개시하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점유를 개시한 적이 없어요. 상속인은. 그래서 상속인 포괄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지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멘트에 포괄승계인 상속인 보이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매매 특정승계인은 자기만의 주장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안 쓰려다가 그냥 썼어요. 지문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뜻은 이제 알겠죠? 그거 하나 정도 읽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볼 건데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본권이 있나요? 본권이 없나요? 둘 사이가. 이 둘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잊어먹어서 그러지 기억 속에 있다면 어딘가에 있어요. 뇌를 뒤져보면. 올해 이게 어딘가에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위조했어요. 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 을이 소유자인가요? 갑이 소유자인가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죠. 위조인데, 도둑놈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위조인데 뒤에가 실체관계 부합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운 계약서 생각해서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위조만 나와 있고 끝어리에 실체관계 부합된다. 이런 단어가 없으면 얘는 무효등기입니다. 구별을 할 때에 위조라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조 플러스 실체관계 부합되는 등기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도 어떻게 보면 위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최종 매수자에게 넘어와 있으면 실체관계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유효죠. 우리 다운 계약서 있죠. 중개사법에 가면 다운 계약서 쓰면 거짓 신고네. 그게 1천만 원인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 미안해요. 아직도 외우고 있는 과정인데 물어봐서. 그게 허위 기재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허위 기재는 그게 있을 건데 형벌이 있을 것 같은데. 1-1 같은데 느낌에. 내 느낌에 그래요. 나는 한 번밖에 안 봐서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여기도 지금 위조를 해서 가져온 거잖아.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팔아먹는다고 병한테 매매로. 그럼 얘는 등기부 띄워봐. 내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등기부를 믿고 이 토지를 가지고 등기가 넘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점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점유자가. 병이 점유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복자가 누구예요? 회복자가. 갑이 회복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회복자는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놓으세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이 갑과 병 사이에 본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권원관계가 없는 거야. 정당한 권원관계가 있으면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여기가 뭐예요? 본권이 있는 거야? 본권이 없는 거야? 없는 사이. 누구 누구 사이. 이 사이가.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가 본권이 없는 상태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가 뭐냐? 이 점유자가 매수를 해갖고 와서 이 집을 임대차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월세가 나오지 않았겠냐? 다섯 달간 500만 원. 그럼 집을 돌려줘야 되거든. 그럼 과실, 월세도 같이 돌려줘야 되느냐? 그게 과실 수치권의 문제예요. 첫 번째가 과실 수치권의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선의점유자, 악의점유자 두 개 구별해가지고 이건 있고 이건 없다. 이건 반환을 하지 마라. 이건 반환을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과실 수치권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게 남의 물건 가지고 500만 원을 본 거야. 그렇죠? 선의점유자였다면 우리 생각에는 남의 물건 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물건도 주고 돈도 줘야 되는 거야, 원래. 얘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201조의 특측을 줘가지고 선의점유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유자가, 이 을이 사 갖고 와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사용하다보면 보일러를 고장낼 수도 있고 문짝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보면 화가 나 안 나. 나 줘. 그럼 때려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짝이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 문짝을 찾았어, 안방 문짝을. 그런데 뭐예요?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초인종이 누르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갑이 온 거야. 내가 진짜 소유자인데 집을 돌려달라고. 그럼 문짝 떨어진 상태로 줘야 되는 거야?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점유자의 과실로, 실수로 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다. 그럼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조에다가 박스를 구부려서 선의점유자, 악의점유자,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럼 자타는 뭘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자는 현존이 되고요. 나머지는 뭘로 가는 거야? 전손해를, 전부를 물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문짝값을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왜? 선자기 때문에, 선이 추정, 자주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유자는 선자가 돼서 현존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얘가 사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얘 끈 줄 알고. 그렇죠? 그럼 리모델링 한다고. 싱크대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화장실 하나만 고쳐도 500만 원인데 안방같이 고치면 천만 원에다가 샷시 고치려면 LG 샷시, 이중창. 좀 비싸졌죠? 한 3천만 원. 앞뒤까지 갚히면 한 3,500 정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최소한 못해도 한 700에서 싼 건 700, 좀 비싸다. 한 셈 그러면 한 1,700 정도 가니까 단가로 대산해보면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바닷공사까지 거실 바닷공사한다. 그럼 한 3,500 정도 계산하니까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32평짜리. 대충 단가가 나온다고요, 그게. 그러면 얘가 비용을 드렸다고. 누가 비용을 드린 거야? 점유자가. 그럼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싱크대 고칭값 달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비용상환이에요. 비용상환인데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뭐라고 해서? 선의점유자, 악의점유자 구별하고 필요비, 유익비잖아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최소한. 이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보게 한 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의점유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반환하지 않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만약에 선의점위로 추정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돼서 점유자가 표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는 거야? 소 제기. 소 제기 후에 뭐라고 했어요? 과실은 반환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부터 소 제기부터 뭐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소 제기부터 뭐가 돼요? 악의로 가는 거야. 악의로 본다거든. 판결을 받아버렸으니까 악의로 본단 말이에요. 간주해버린다고. 그럼 소 제기부터는 과실수칙권이 없으니까 소 제기부터는 과실을 반환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사용이익도. 사용이란 글자가 나오면 이것도 뭐예요? 과실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던 거고. 악의점유자가 보이죠? 그럼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건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악의점유자가 과실로라는 거 보여요? 이 과실은 뭐예요? 잘못으로, 실수로 이런 의미거든요. 수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럼 이 과실로라는 걸 다른 말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런 의미예요. 그럼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면 그거 보상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과실이 없다면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더워 죽겠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 틀어놓을 거예요. 미안해요. 더워서. 여기 열이 받치거든요. 열이 나와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전자파가 얼마 있었는데 떨어져 있잖아. 우리는 생명이 길질 못해, 얘 때문에. 이게 열이 엄청 발산이 돼요. 진짜 뜨겁거든요. 여러분, 좀 덜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은. 자, 과실 보이죠? 과실. 과실이 있으면 수치를 못한 거잖아. 그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런데 과실 없이 수치를 못했어요. 그럼 보상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문 정리해 볼게요, 위에 거. 이것들이 위에 걸 응용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 과실이 뭐예요? 이거 사용이 나오면 과실이에요. 과실을 수치함으로써 타인에게 뭐예요? 손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 타인이 누구겠어요? 타인이. 이 타인이 누구예요? 아이고, 회복자예요, 회복자. 그럼 회복자에게 선의 점유자가 기억나요, 복숭아? 선의 점유자가 복숭아 5개를 먹으면 회복자는 복숭아 5개가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거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주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 그럼 틀린 거거든. 당연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면 회복자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물어줘버린다, 반환해버린다 그러면 과실 수치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해 되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선의 점유자가 있는데 선의 점유자 하고 나오면서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법. 불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선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때 키워드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복숭아 5개를 내가 먹으면 회복자는 복숭아 5개가 마이너스하게 생기지만 그건 물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복숭아 5개를 수치할 때에 복숭아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 부러뜨린 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게 불법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 회복자가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런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불법을 갖고 찾으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찾는 것은. 불법. 이거 하나 정도는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 했어요? 폐소했죠. 아까 나온 거.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 있죠? 그런데 폐소했죠? 그럼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는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 틀리면 어떻게 해? 틀리면. 쪽팔리지. 한 번만 쪽팔리면 되잖아. 언제부터? 소재기시. 소재기부터는 뭘로 가? 악의. 아니 악인데. 맞죠? 악의로 간주. 이걸 본다라고 그래요. 본다. 확신. 왜 그러냐면 폐소 판결 당한 거니까. 악의로 본다. 그럼 악의가 된 거죠. 그럼 과실을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 주셔야 된다. 언제부터? 소재기부터. 꼭 애완해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보상이라는 말 나왔죠? 그런데 보상을 하려면 실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에 대한 과실, 잘못, 과실, 잘못이 뭐예요? 없어.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잘못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거죠. 보상해, 안 해. 안 해. 뒤집어서. 악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실수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소재기. 이게 중요한 거. 키워드가. 그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근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이 정당한 근거를 판례인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정당한 근거를 뭘로 해석할 것이냐?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을 정당한 근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의 무과실은 안 나오는데 이걸 물어봐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수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지문이 몇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해 놓으시라고. 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점유자 멸실 회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뭔만 체크해라고 했죠? 여러분들? 선자 보인가요? 선자는 뭘로 가요? 현존. 이것만 체크하고. 나머지 선타 보이죠? 선타는 누구?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은 빨간색. 임차권만 나와도 선타, 임차인, 선타. 임차인 타주잖아요. 이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임차인이, 선이 임차인이 그 점유물을 멸실을 훼손시켰다. 그럼 어떻게 물어주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전선해. 혹시 전선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지문상에 이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자만. 그럼 잡아. 이자까지 지불한다는 건 원금도 지불하고 이자도 준다는 말이죠? 이게 전선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이자까지 지불해야 된다. 그럼 전선해. 전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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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밑에 지문 봐볼게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했어요. 그럼 점유자가 뭐예요? 지금 선이죠? 선이 들어왔죠? 그럼 자주 들어왔죠? 그럼 선자죠? 그럼 선자는 뭘로 가야 돼요? 현존한도에서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존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만 나와요. 실제는요. 혹시 우리 민총에서 제한능력자가 취소하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선이, 악이 상관없이 현존이죠. 거기 한 번 나오고 선자가 현존이에요. 나머지는 전부예요. 거의 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해제 있죠? 해제.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나타나잖아. 그렇죠? 원상회복은 전부여 현존이요. 전부여 거기도.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이자까지 줘야 되는 게 해제 원상회복이에요. 그래서 현존이라는 건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 선자하고 제한능력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계시면 잘 안 틀려요. 이게. 멸실 해손 보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선, 타. 나올 때 항상 임차인 생각하세요. 임차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뭘로 가야 된다? 전부를 배상한다. 두 개만 조심하면 되고. 비용상황은 선악을 구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악이 상관없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현재 소유자 보인가요? 이 뜻이 뭐냐면 현재 소유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을 지출할 때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온 거 기억나죠? 빵꾸까? 빵꾸까? 그렇죠? 그럼 빵꾸를 여기서 때웠어. 그런데 이때 소유자가 갑이었단 말이야. 지출 당시 소유자가. 그런데 나중에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소유자가 병이더라고. 그럼 빵꾸값을 지출 당시 소유자 갑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 돼. 현재 소유자.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에게 받으세요. 이거. 현재 소유자. 그런데 여기다 옆에다가 지출 당시 소유자 그럼 돼? 안 돼요? 이건 X가 돼요.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데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간혹 눈에 보여요. 이 문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악의 점유자, 불법 점유자도 도둑놈 생각하세요. 빵꾸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돼요. 이게 조심하세요. 유치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뒤에 가면 적법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럼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안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조심할 거. 2번은 빨간색. 과실 수치한 자라는 말 보이죠? 그럼 과실 수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통은. 선의점이자. 그럼 선의점이자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통상 필요비는 안 되는데 뭐는 되는 거예요? 통상 필요는 안 되는데.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비는 누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 선택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혹시 선택은 세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에서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 여기 점유자, 회복자는? 회복자.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선택을 해요? 소유자. 임대차에서도 유익비 나오겠죠? 그럼 임대인 선택을 해? 임차인 선택을 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을 해? 전세권자가 선택을 해?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세 군데만 알면 돼.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 그 다음에 여기 점유자, 회복자에서는 회복자가 선택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이 선택책권은 잘 안 틀려요. 이게. 아니, 이제 그렇게 몰아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무권대리면 무권대리 나오고 여기 따로 나오지만 그렇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을 정리해 볼게요. 이 지문들을 좀 조심하세요. 응용한 거니까. 통상 피로비는 뭐라고 했어요? 과실을 취득했죠? 그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런데 뭐는 된다? 아까 특별 피로비하고 유익비는 된다. 악의 점유자 보이죠? 악의 점유자도 지출하면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 다음 유익비 동그라미 3번에 현존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누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현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보일러에 다 끝났어요. 부품을 교체했어요. 보일러 부품을. 그럼 피로비예요? 유익비예요? 피로비. 피로비죠, 그게. 그런데 보일러 부품은 보일러를 돌리면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그럼 피로비는 현존이라는 말 쓰면 될까? 안 될까? 오케이. 그럼 피로비는 현존할 때 하나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유익비는 현존해야 되지. 마당에 잔디를 깔았는데 잔디가 싹 죽어붙다. 그럼 유익비가 아니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풀려붙다. 그럼 이건 유익비가 아닌 거지. 제 말 이해 돼요? 그럼 피로비는 현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익비는 현존해야만 된다고. 그럼 누가 선택을 하고? 회복자가. 그런데 여기다가 점유자가 선택을 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항상. 밑에다가 글자가 바뀌는 걸. 그럼 나중에 안 틀리긴 하더라고요. 이 글자가 바뀌면 안 되는구나. 눈여겨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로비 청구는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 보이시죠? 청구할 때 행사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나오면 헷갈려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보율로 고치면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해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잖아. 그런데 머릿속에 이게 인식되어 있는 거야. 아, 피로비는 즉시. 피로비는 즉시. 그럼 여기 점유자, 회복자에서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서 왔죠? 오늘 빵꾸 때웠죠? 오늘 빵꾸 때우자마자 즉시 피로비 청구하면 경찰서가 있겠죠? 이해 돼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피로비나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야? 잡혀서 자전거를 반환할 때. 이해 돼요? 그때 청구하는 거지. 여기서 가서 점유자, 회복자의 피로비는 즉시 청구합니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혹시 반환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혹시 습관처럼 즉시 피로비, 즉시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조심해라고.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요. 5번, 6번 묶어서. 피로비는 상황기간 허열하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유익비는 있는 거고. 그래서 피로비는 상황기간 허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피로비는 없다고. 그런데 유익비는 있어요? 없어요? 상황기간 허열을 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유치권은 이때는 이제 안 나오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 돼요? 다시. 유익비는 상황기간 허열 제도가 있어요.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하는 거. 변제 날짜가 뒤로 연기돼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비용 상환이 임대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뒤에 가보면.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7번. 여기 나와요. 소유자가 변경됐죠.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점유자는 비용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지출 당시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예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건 아니라 이걸 한 말이에요. 현재 소유자. 이 됐죠? 이제. 현재 소유자. 그다음에 8번의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계량은 유익비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할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로비를 지출할 때는 언제예요? 즉시 금세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이 피로비도 언제 청구해요? 반환 청구할 때. 같은 거라고. 같은 거. 즉시란 말 나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서. 점유자 회복자는 피로비든 유익비든 즉시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점유자 회복자. 여기는 임차권을 두 개 비교한 거예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반환. 피로비든 언제 청구해요? 반환시가 되는 거. 여기는 즉시가 되고 임대차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누구한테예요? 회복 당시 소유자가 돼.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계약관계 상대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원래? 임대인. 임대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청구 못합니다. 대학력이 없으면. 그럼 이건 계약관계가 없어야 되죠. 계약관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권이. 없다는 말이고. 이건 계약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물건을 사용했다. 사용이 뭐죠? 여기에 과실이거든요. 그럼 과실을 숱한 사람은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해요. 뭐는 된다 근데. 특별하고 유익비는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또 하나. 여기는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대가로 월세를 내는 거예요. 월세. 차임을. 차임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보일러를 고쳤다면 사용과 상관없이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하고 점유 비용 두 개를 비교해서 본 거니까 비교해서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보면 좀 나으니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오세요.